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법원이 이재용 회장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이었죠.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제1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이 약 3주로 비율로 합병을 했는데 이것이 이 회장의 그룹 승계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제1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이 회장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반칙의 초격차와 같은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써가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이 회장에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결국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이 된다면서 두 회사 간의 그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 회장이 무죄 판결 이후에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런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좀 피해왔습니다. 자칫 이게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사법부와의 소통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이고요. 오늘도 법원에 올 때와 나갈 때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고 낼 계획도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무죄 선고 이후에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잠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로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 족쇄가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거의 7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 연루로 지난 2021년에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가석방 출소되고 2022년 8월에는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고 10월에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이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삼성 그룹 차원의 그룹 컨트롤타워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인사도 좀 빨리 나고 사장단 이사와 조직 개편이 소폭으로 이뤄지면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번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무죄 판결 이후에 실현이 될 수 있을지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 리스크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1심 판결은 2020년 9월이었죠. 기소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강하게 유죄를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어쨌든 1심에서 예상보다 좀 센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마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재용 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전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이 엄중한 상황을 돌아다 봤을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어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